안녕하세요. 예, 어서오세요. 몇 분이세요? 아, 저 알바 면접 보러 왔습니다. 이쪽으로 앉으실게요. 예. 안녕하세요. 어, 예. 어, 장현석님. 임종혁 병장님? 어, 야, 와. 진짜 오랜만이다. 와, 진짜. 와, 몇 년 만이야 이게? 아, 야, 제대한 게 지금 벌써 몇 년 만이야. 와, 야, 넌 진짜 그대로야. 아, 임종혁 병장님은 아예 더 어려워지셨는데? 아, 야, 제대한 지가 언제 내 아부 그만해. 아, 진짜. 아, 진짜로. 야, 뭐. 그럼 너는 여기 뭐 술집 알바 하는 거야? 아, 저는 여기 사장. 너 여기 사장? 사장님. 멋지다. 아, 네. 임종혁 님 지금 제 술집에 면접 보러 오신 거예요. 아, 어어. 내가 얼마 뒤에 이제 강남 쪽에 술집 하나 차리거든. 그래서 뭐 약간의 시장 조사 그런 느낌으로 온 것 같아. 겸사, 겸사. 내가 근데 지금 돈이 없는 건 아니야. 그냥 둘러보러 온 거지. 듣지 말고. 그럼 뭐 일 어떤 일부터 하면 돼? 면접부터 보셔야죠, 임종혁 씨. 내가 이거 군대 선임인데 면접을 본다고. 보셔야죠. 예. 아, 예. 빨리 편하게 하세요. 뭐 우리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. 그럼 알겠습니다. 편하게 하라. 아니. 아무리 그래도 군대 후임이 사장님인데 내가 막 되게 떨리고 불편해. 저도 이제 군대 선임이 제 술집 알바 면접 보러 오니까 되게 신난다. 아니, 아니 신기하다? 너무 신난다라고 하네. 되게 신기하다 라고 했지. 군대 있을 때 내가 막 너 괴롭히거나 그런 거 없었지? 전혀 없었지. 아, 그러고. 면회 안전인데 난 뭐 니꺼디꺼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. 그니까. 오래됐잖아. 기억도 안 나. 그러면 뭐 면접 시작할까? 예. 임종혁 씨 기억입니다. 면접 안 봐? 뭘 봐요. 아니, 내가 임종혁 병장에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뭘 봐요. 아, 그래서 사람은 좀 착하게 살아야 돼, 그치? 그게 다 나한테 지금 돌아오는 거 같아. 오늘부터 출근하시면 되거든요. 일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한 주의사항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. 응. 일단 저희는 정직원 채용 전에 5주간의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. 인턴 기간이 아니라 훈련 기간이 있어. 완전 군대 같네. 우리 술집에 맞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거의 군대야. 기억 아예 안 난다고 하시던데. 그럼 저희 가게 영업비밀이 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가 아니라 통신보안 하면서 받아주시면 돼요. 가게 영업비밀이 뭐 북한으로 넘어가면 안 되나? 그렇게 보시면 에어컨이나 TV, 냉장고 이런 고가의 물건들 있잖아요. 돈 안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술집 영업 종료한 후에 02시부터 04시까지 문 앞에서 불침번 근무를 서시고 퇴근하시면 됩니다. 냉장고를 무기고처럼 지키라는 말씀이세요?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가? 잘 못 들었습니다. 말 편하게 하라니까 뭘 잘 못 들었습니다 형. 에이 뭐 악이에요.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. 악이 아니라 손 들면서 알바 임종혁이라고 하세요. 관등 성능을 되나? 임종혁 씨. 알바 임종혁. 귀 붙이고. 네 수고하여. 질문이 있는 알바생 있으면 거수하세요. 알바 임종혁. 알바 임종혁 질문해요. 혹시 쉬는 날 있습니까? 첫 출근을 하고 100일 후에 첫 번째 휴가가 나옵니다. 잠깐만요. 제가 100일 전에 그만둘 것 같은데요. 그게 안 돼요. 우리가 최소 근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. 뭐 워낙에 막 이틀 근무하고 그만두고 일주일 있다 그만두고 하는 알바생들이 있어서 최소 근무 기간이라는 걸 계약서에 정해놨어요. 그게 얼만데? 18개월을 최소 의무적으로 근무해 주셔야 돼요. 야 이거 거의 국방의 근무랑 똑같네. 18개월 이런 씨X 진짜. 아니 군대 선임인데 후임 밑에서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해. 못 해 못 해. 왜 못 해. 잠시만요. 주방장님. 네. 대회장님? 아 이게 누구야? 대회장님 전역하고 저희 술집에서 주방장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정. 성. 중성. 그리고 방금 전 같은 그런 불만은 저한테 직접 말하지 말고 적어가지고 저 앞에 소환 수리함에 넣으시면 돼요. 알바 임종혁. 혹시 저기 식사 제공됩니까? 식사. 그 임병장님이 되게 좋아하겠다 우리 식사. 30살로 식 같은 거 자주 하는 거. 아 이 앞에 그 GS 편의점 가가지고 냉동 돌려 드시면 돼요. 냉동 좋아하잖아. 아 이런 GS 말 진짜. 뭐 지금 하극성 하시는 거예요? 알바 임종혁. 꼭 일하고 싶습니다. 그럼 바로 일 시작하시죠. 어 먼저 주류 점호부터 시작해볼까요? 주류 점호 실시. 실시. 주류 점호 실시. 소주 18. 막걸리 18. 맥주 18. 총 주류 48. 열해 2. 열해는 유통기한 지남. 이상 주류보고 끝. 정. 승. 알바 임종혁 위치로. 위치로. 아. 본 사장이 관찰한 결과. 임종혁 알바는. 본술 즉각. 맞지. 아니하다. 즉각 퇴사하도록. 어? 어? 다나까 씁니다. 응 좋까? 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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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.